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 용궁불사 현덕보사리라고 합니다. 올해 2020년도 뱀띠분들은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제라기보다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묵삼제죠. 그죠? 뱀띠들은 올해 관제나 금전의 여자 이런 거로 조금 파산이나 관제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2020년도 뱀띠 1월생들은 일단은 해운영과 형살이 들어있고요. 관제 구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외롭고 고독한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가. 그런데 1월생들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남들과 충돌을 하는 부분들 또 다툼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말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래도 기인이 붙어서 본인이 힘든 시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힘들 때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힘들 때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뱀띠 2월생은 2020년도에는 이사나 이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일 지금 하시던 일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셔도 좋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귀인이라고 그러죠. 귀인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을 하고 옆에서 귀인이 돕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뱀띠 3월생들은 올해는 투자나 주식, 유동, 이동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별로 좋은 운세가 아니세요. 그리고 몸을 다치는 운세가 되고 나쁘게는 몸에 수술 자국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해운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도 좀 많이 유의하시고 또 어쨌든 올해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대인관계를 많이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또 직장인은 또 직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진이나 이동이 있죠. 승진은 좋지만 이동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을 했을 때 다시 또 이동하게 되고 그런 불편함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있는데 있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뱀띠 4월생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요. 그러나 작년에 후반기부터 운이 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우리 여기 4월생분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추진을 하실 때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많이 옆에서 돕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본인이 일만 하고 열심히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만 하시면 옆에서 도와줄 기인들이 많습니다. 뱀띠 5월생들 참 고집이 세요. 5월생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욱하는 성질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합니다. 5월생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원래 직업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법관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올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금전수도 괜찮으시고 노력한 만에 금전수가 상승을 하실 것이고 그러나 재물운도 좋지만은 부부간에 살짝 이별수가 비쳐요. 지금 5월생들 그래서 가정에 좀 충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으로는 굉장히 우위 쪽에 왜냐하면 굉장히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우위 쪽에 굉장히 무리가 와요. 그래서 우위장 쪽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쪽으로는 6월생들은 뱀띠 6월생들은 예술적으로 소질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교수면 교수로 승진을 할 것이고 또 유학을 가신 분들은 유학지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뭐든지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 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뱀띠 7월생 분들 올해는 좀 망신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자로 인해서 망신이나 시비, 구설, 관제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고 사업적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말고 객지에 나가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출세할 운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 말고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생들 올해 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외국 쪽이나 사업을 늘리셔고 하거나 조금 더 보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외국하고 연결이 된 그런 사업적인 거면 조금 무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무리하셔도 괜찮고 그러나 작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늘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올해 조금 더 조심해야 되시는 부분들은 조금 사기꾼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매매를 해야 된다든지 뭘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일단 사기꾼들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손재를 볼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투자, 작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뱀띠 8월생들 굉장히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냥 하나면 하나 이렇게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재물도 올바로 이렇게 버르신 분들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올바르다고 칭송이 가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디 가든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자는 결혼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미혼자는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요. 8월생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다 낭매 넘어지는 거 있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이런 사고수가 조금 들어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금 챙기셔야 되고 술 드시는 분들 술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 9월생은 금전원도 굉장히 좋고 문서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서적으로나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는 하나 신경세약 등 신경질환, 혈관 이런 쪽에 병액이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병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뱀띠 10월생은 과거에 관제가 있었든 안 좋은 일이 엮여져 있었든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관제도 조금 많이 치는 그런 해운년이고 또 충살과 파괴살이 들어있는 해운년이에요. 해운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동업이라 뭐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을 하시게 되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월생 분들은 뭐든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해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동업을 해도 왜냐하면 구설이 걸고 관제가 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혼자는 관제가 걸리지 않아도 손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미루시는 게 나아요. 뱀띠 11월생 분들 결혼한 기혼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미혼자들 또 이성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많고 이별원들을 굉장히 많은 해운년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가정 쪽에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도 주색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또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건 없어요. 사업을 하거나 문서를 지거나 이럴 운들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자체는 유지성으로 가셔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자궁이나 방광 쪽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 남자분은 간이나 폐 쪽에 조금 약한 쪽이어서 질병이 돌 수 있으니 조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뱀띠의 12월생들은 주변에 입소리나 구설 이런 것들이 많이 따르고 재물선재가 이렇게 따르는 그런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나서지 말고 꾸준히 지켜보고 귀할게 뜨지 말고 남들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올해운년은 묵묵히 하던 일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되고 학생들 시험 자격증을 봐야 된다든지 학교 입시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런 분들은 올해 11월 12월 아주 이때쯤 크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뱀띠는 대체적으로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한 만큼 대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따라다니는 게 관제가 따라다니요. 그리고 주색 여자 망신 이게 따라다닙니다. 일이 잘 풀리시더라도 만약에 주색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시면 탕진하세요. 빠지면 하던 일도 다 틀어져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다 틀어집니다. 나 근데 자꾸 여기 여기 삼촌 보게 돼. 아니 여기 보게 돼. 여기 보라겠는데 이렇게 보게 돼. 괜찮죠? 뱀띠분들 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시면 올해 2020년도에 대승하실 수 있으십니다. 화이팅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탕진한다고 탕진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 아니 정말 탕진한다고 해서 뭐라도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집니다. 스티어집니다. 감사합니다.